세금 부담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오늘 논평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참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는 부분들을 나이가 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오는데 오늘 여러분 한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까 노후에 제2의 월급을 받겠다고 돈을 넣었는데 그게 참 문제가 큰 결정이었다 60대가 한숨을 쉰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은 이제 하도 이런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배당 주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아니다 다를까 배당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 방송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항상 좋아요 함께 누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은퇴 이후에 배당 기족 배당 주의 두 자리가 사는 분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한 100만 원인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어떻든 간에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는 어디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임대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자 수입도 될 수 있는데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하도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당 소득이 그러면 금융소득세가 적용이 돼 가지고 누진세의 최대 세율이 한 45%고 그다음에 이제 건보료가 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비교적 짧은 내용에 정확하게 문제를 잘 지적했는데 노후에 제2월급을 받겠다고 배당 상장지수펀드 ETF에 돈을 넣는데 금액이 좀 많아지니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더 떼가고 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60대분인데 이런 노후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면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배당 주식을 가지고 생활비를 중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럼 배당 주식에 투자해 가지고 생활비를 보충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가구 주택도 안 된다 그럼 뭐 가지고 살 겁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오늘 핵심을 잘 정리했는데 이제 아마 미국과 일본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세금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데 이제 국내 배당상장지수펀드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배당소득세 15.4%를 떼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금융종합소득세를 다시 여러분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당하는 겁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 이 2천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6.6%에 49.5%까지 여러분들 소득세를 또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세 떼가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또 떼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배당주의를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최저생활수준이 한 300만 원으로 굴러간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쨌든 200만 원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은 깨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후생활비로 월 200만 원씩 받도록 설계하더라도 세금폭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과 같은 나라 비교적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 노후생활자들이 배당주의에 의존해서 살 수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너무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젊은 날 열심히 이래서 세금 세금 세금대로 다 내고 그다음 배당세를 이렇게 떼가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뭐죠 소득이 뭐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그것도 다 주지 않고 2분의 1만 주다가 뭐 67세인가 68세가 됐을 때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를 보는 거 아닌가 요즘에 의사들 분이 그렇게 생각이 될 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국민이 보호받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국민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을 떼갈 건지 어떻게 하면 옥죄일 건지 그런 것밖에 눈에 안 품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빼앗아 갈 건지 그래서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왜 참말을 하게 되면 또 이러면 관외에 이러면 당할 거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도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총액의 8%를 또 때리네요 건강보험료를 그게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없고 직장인이라도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8% 건강보험료를 더 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도 세금 저렇게 돌아도 세금인 겁니다 물론 대안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하고 연금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소액을 소액이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두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가세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9.9% 3.3에서 5.5%로 분리과시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어떤 거 하니까 1억까지 부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1억까지 부을 수가 있고 이 규제가 굉장히 좀 심하네요 보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는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고 그럼 5년 부으면 1억까지 부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비과시 혜택이 좀 적용이 되네요 적용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기사를 사람들이 참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독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노후의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몇 분 말씀해 놓으셨는데 실업 청년 등을 퍼주려면 책임을 무진장 거두하게 했죠 지금은 실업 청년들 문제지만 앞으로는 또 기본소득한다니까 이재명 씨와 여러분 대통령 되면 또 기본소득할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하면 또 돈을 얼마나 여러분들 떠들어가야 될 겁니까 빚을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냥 가는 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있는 사람 쥐어짜기 자동차 벌칙금 팍팍 거두기 미납자 재산 무조건 압류하기 대기업들 이름 죽이기 이를 진대 은퇴자들은 전 재산을 국가 굶어 죽으라 해야죠 지금 적정 생활비가 380만 원인데 380만 원 빼기 국민연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사이에 280만 원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2000만 원의 세금이라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 한 달 평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산기 대충 두들리지 말고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60세 은퇴냐 70세 은퇴해야 될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또 펑펑 쓰지 않습니까 공돈이니까 나랏돈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이고 퇴직자들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와 지역 건보로로 떨어가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인가 그거를 떨어다 잘 쓰면 그나마 나은데 젊은이들 일 안 하고 놀아도 한 달에 수당 엄청 주고 있습니다 180만 원 받고 일할 밖에 놀면서 조금 덜 받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건보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퍼주느라 국민들 허리 휘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밥 먹고 살만하면 세금의 건보로에 뜯다 어디다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 단체는 퍼주는 돈이 너무 많아 다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좀 더 후한 입장을 견제하는 여러분들 미국을 쳐다보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 가구의 한 58%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은퇴자들은 특히 배당주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배당으로 1년 내내 제2의 월급을 만드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많은 배당주 투자자들이 은퇴 이후에 완전히 배당금만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연금 차액만큼을 받아들이는 거죠 미국에서 배당주 투자가 은퇴 준비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배당주 투자가 아주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이제 은퇴자들은 96% 정도가 근로소득 없이 생활하고 과거 87년 정도의 미국의 주식 역사를 보게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한 40% 정도가 배당소득으로 다 처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노후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시도 좀 살리고 또 노후 생활을 좀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배당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갈 그런 적이 이렇지 않으니까 어쨌든 돈을 좀 더 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던 가운데 여러분들 김치코인에 투자해가면 돈을 날리신 분도 계시고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제도권 내에서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좀 선진구에 다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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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